좋은 토질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들어내는 무수한 먹거리. 바로 비타민 가득 품고 있는 아삭아삭 콩나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정성 가득 정통의 맛을 지키는 옥청 콩나물을 소개합니다.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충북 옥청군 안남면 연주리를 찾았습니다. 아침이나 낮이나 더운 건 똑같네. 폭염으로 엄청 덥더라고요. 어디서 일을 들하고 계시지? 수확이 끝난 텅 빈 밭에서 농민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다 수확한 옥수수 밭에서 뭐 하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다 수확한 옥수수 밭에서 지금 뭐 심으시는 중이에요? 옥수수를 1모작하고 2모작에 콩을 심으면 잘 돼요. 아니 그런데 그냥 밭에다 심으시지 왜 옥수수 수확한 밭에다. 옥수수 거름이 많아서 콩이 잘 된다고요. 아 그 옥수수 때 거름을 많이 줘서 그 거름이 그 콩까지 가는군요. 네. 어쩐지. 그래서 콩이 잘 돼요. 안남콩이 참 유명하거든요. 일석이조네요. 네. 한여름에 잘 익은 옥수수를 수확하고 비닐도 벗기지 않은 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콩을 심습니다. 봄에 넉넉하게 뿌려둔 퇴비 덕분에 옥수수부터 콩까지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콩 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심으실 때 왜 옥수수하고 옥수수 가운데 안 심고 옥수수 때 바로 밑에다 심으세요? 여기다 심으면 풀도 들라고. 또 그 대신에 새가 와서 또 이거 파먹으러 와서 똥구 찔리니까 아따가 고마 갈 거란 말이야. 아니 맞네요. 새들이 이렇게 야 콩이다 하고 이렇게 앉아서 먹으려다.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요. 죽렸어요 똥구? 아니요 뻥이에요. 아이고 짓궂으셔서. 콩밭매는 아낙매야. 그 여인네 배적삼을 적신 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땀이었어요 땀. 아 깜짝이야. 빨리 빨리 따라가요. 빨리 따라가. 알았어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빨리 따라가요 빨리. 한여름 떼약볕도 알한 곳 없이 정성스럽게 콩을 심는 농민들. 농사지느라 얼마나 고생하신지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무슨 콩인데 이렇게 작아요? 네 주녀리 콩이라고도 하고 콩나물 콩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로 이름을 불러요. 아 이게 그 콩나물 만드는 그 콩이에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콩나물의 그 머리하고 똑같네요. 아니 근데 여기 콩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약도 안 하고 이모장에다 심어갖고 그냥 커서 콩나물로 질구니까 약을 못 하잖아요. 아 여기는 콩나물 콩이라서 믿을 수가 있는 콩입니다. 잠깐만 근데 이게 콩나물이 바로 되진 않을 텐데 콩나물은 어디서 만나요? 저 산넘에 가면요 거기 가면 콩나물 만날 수 있어요. 아 저 산넘어요? 네 저 산넘.